문수스님의 소신공양 이후 은거에 들었던 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이 고의를 맞아 책을 펴냈습니다. 고마웠던 인연들과 후원자들에게 법보실을 한 것이지만 9년 만에 세상의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스님의 행자시절 1화부터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공양의 의미까지 담았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교환경운동의 상징이었던 수경스님. 세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전북 부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던 중 지난 2010년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자 화계사 주지직과 조계종 승적을 반납하고 은거에 들었습니다. 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이 고의를 맞아 책을 펴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인연들과 후원자들에게 법보실을 한 것이지만 은거에 든지 9년 만에 세상에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수경스님은 그간 비영리 NGO 단체인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를 꾸준히 도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과 함께는 미얀마 고아, 네팔 지진 피해 주민 등 국내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행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지구는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한국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 세상과 함께의 1300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누군가를 돕고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책 제목은 공양 책 속에는 수경스님이 행자 시절 공양 준비를 하다 쌀 한 톨, 콩나물 대가리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벽초스님에게 혼이 났던 일화가 소개돼 있습니다. 더불어 생존을 위한 밥과 맛을 위한 밥의 차이, 불교에서는 왜 식사를 공양이라 하는지, 생사가 담긴 밥의 의미 등 공양에 대한 스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먹방이 대세인 요즘, 책은 죽비로 경책을 하기도 합니다. 수경스님은 밥을 짓는 일은 생명을 짓는 일이라 말합니다. 공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생명을 대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나 얼마나 귀하고 바르게 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은 밥은 땅과 물, 불, 바람이 이뤄낸 생명의 결정체라며,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주의 은혜를 입는 일이라 강조합니다. BTN 뉴스 김근우입니다. 该 n, b, cule cule